아 시골에 해놨어도 그렇게 쿨도 없고 처음이네요 신기하게 생겼다 앞에 주둥아리가 머리가 우선 딱 반달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지렁이거인데 희한하게 생겼어요 어우 영상 신기하다 이거 이런거 나도 처음 본다 이거 어우 이런거 지렁이 나 지렁인데 오로지나 지렁이 아닌거 같아 이게 변형적인거 같아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진짜 내가 봤는데 이야 신기한거 보네 이거 나는 무슨 나뭇가지인줄 알았는데 아